미나리 리어카 가두뮤 뮤 뭐? 가두뮤? 그런 말이 어딨어? 있어! 원자번호 48번으로 독성이 가나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아 됐어 됐어 정말로 노잼이다 형 나 안해 안해 에휴 이것도 재미없다 재미있는 거 없나 얘들아 심심하게 여기서 뭐해 밖에 다 모여있어 뭐하는 거야? 아 지금 멜로가 집사한테 장난지려고 해 집사 집사 요새 많이 힘들지? 멜로가 엄마해줄까? 오 멜로가 웬일이래? 고마워 자 다 끝났어 맨날 고마워 히히 나야 멜로 난 간다 오 멜로 좀 하는데 뭐야 재미 하나도 없네 내가 장난치는 게 훨씬 재밌겠다. 내가 하는 거 잘 봐. 집사. 어 우유 왜? 아휴 집사 왜 신발끈을 풀고 있어. 정말 질칠 맞다. 어 그러네. 잠깐 내가 묶어줄게. 고마워. 이게 뭐야. 크크크크크 완전 재밌네. 응 근데 좀 심하지 않나? 야 두부 넌 이런 거 못하지? 별투 신청? 우유가 가면 나도 간다. 야 두부 뭐하냐? 뭐 만들어? 형은 이따 보기나 해. 이게 뭐지? 아 뭘 또 이런 거까지. 귀엽네. 까꿍. 이게 뭐야. 어때 봤지? 이런 게 장난이라는 거야. 쟤 어이없어. 뭐 뭐해? 설마 또 장난치게? 이번 건 대박일 거야. 쓰레기나 버리고 차근해야겠다. 왜 이렇게 가볍지? 아 이건 또 누가 그랬어. 헤헤헤헤 대박이다. 으으으 분하다. 어떤 장난을 쳐야 이길까? 어떤 장난을. 오 그래 그거야. 눈 좀 붙여야겠다. 눈 좀 붙여야겠다. 아 좁니다. 으으. 길 길 길 길 길 길. 까꿍. 지금이 기회다. 응? 집사가 깨기 전에. 집사 집사. 응? 왜. 아 집사 얼굴에. 아 벌레 못돋어. 아 벌레. 아 벌레. 아 벌레. 아 벌레. 아 벌레. 기장. 얼굴에 생크림. 뭐야. 생크림? 야 우유 이거 넣어버렸지? 아 아니 저 나무짓도 아 진짜 왜 저래 야 두부 너 때문에 집사 엄청 화났잖아 좀 있으면 다시 풀려 아니 그 수준이 아니라니까 밖으로 나가버렸어 지.. 진짜? 집사 안오면 다 네 탓이다 며칠째 집사가 안보이네 화 많이 났나봐 집사 보고싶었어 집사 집사 이게 다 너 때문이야 생크림은 오바지 아 대고 어쩌면 좋을지 고민이네 응 방법을 알려줄까? 뭔데요? 진심을 담으 사과를 하는게 어떨까 사과라 응 그러면 집사도 마음을 풀거같아 오호 집사 우리가 준비한게 있어 내가 또 속을 줄 알고? 진짜 있어 이번엔 진짜야 알겠어 집사 어? 이거 카네이션이잖아 집사는 우리에게 어버이같은 존재니까 카네이션을 만들어봤어 심한 장난쳐서 미안해 다시는 안그럴게 얘들아 고마워 사과를 안받을 수가 없네 근데 다시는 그러지마 응 알겠어 알겠어 귀엽다 귀여워 귀엽다 귀여워 고맙습니다 양식아 오쇠 오쇠